세자녀 대학 등록금은 다자녀 가구 3명 모두에게 지원하는 것 아시나요? 대학 등록금은 참 부담스럽습니다. 부모도 부담이고 학생도 부담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부담을 덜어주는 소식들이 들리니까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뉴스원 경향신문 연합뉴스 쌤특례학원 등의 다수의 뉴스와 sns 소식에 따르면 올해부터 국가장학금이 확대돼 서민 중산층 학생도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반값 등록금이요. 대학원생과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도 확대됐는데요.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 학자금 지원 기본 계획에 따르면 올해 학자금 지원 예산은 총 4조 6,748억 원으로 전년보다 6천억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세자녀 대학 등록금은 다자녀 가구 3명 모두에게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다만 자녀가 미혼일 경우에 가능하고 학자금 지원 8구간 소득분위 8구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원전에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서 서민 중산층 가구에 대한 지원금액을 확대합니다. 지원금액을 기존보다 조금 더 확대합니다. 중위소득 91에서 200%에 해당하는 소득 5에서 8구간은 지난해까지 67만 5천원에서 368만원을 받았는데요. 올해는 이렇게 됩니다. 7에서 8구간은 350만원 5에서 6구간은 39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는데요. 소득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첫째와 둘째는 지금처럼 1에서 3구간은 520만원, 4에서 8구간은 450만원을 지원합니다. 기초 차상위 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돼 첫째 자녀에게는 국가장학금 지원금을 기존 500만원에서 올해 700만원으로 늘렸다고 합니다. 기초 차상위 가구의 경우 둘째 자녀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 대학 등록금이 673만 3천 5백원이었다고 하는데요.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보면 50% 이상 지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그 이상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득 분위는 높을수록 고소득층에 가까운 것으로 소득 분위 1구간은 중위소득 30%, 8구간은 중위소득의 200% 이하 소득자인데요.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512만 1,080원이라고 합니다. 2022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접수는 2월 3일부터 3월 16일 18시까지 42일간 진행됩니다. 신청 대상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과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안내문도 확인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잘 확인하셔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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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